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중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처럼 우리 자녀들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계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은 가정의 기쁨 대한민국 미래의 소망입니다 세속의 물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같은 믿음 드보라와 에스더 같은 믿음을 주세요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분별하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후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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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